오늘 소개할 경품 소프트웨어는 어샨프 프란지스 컷아웃 9이라는 배경 제거하는 누끼따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굉장히 많은데 주요 기능인 누끼따기 요것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경품으로 제공하는 컷아웃 9은 개인 사용자에 한해 설치한 버전을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경품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하다에 있는 동의 항목 두 가지 모두 체크한 다음에 제출하다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입력한 이메일 수신함으로 이동한 다음에 url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하고 웹페이지에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 아이디와 라이선스 코드를 볼 수 있구요. 설치 파일은 더보기에 첨부한 링크를 눌러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의 압축을 풀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하는 과정은 ok를 누르고 동의함 선택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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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화면 바로가기 생성에 체크한 다음에 next install를 누르면 금방 끝납니다. 설치가 끝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팝업이 하나 열리고 라이선스 코드를 입력한 다음 프로 버전으로 활성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눕기 따는 방법을 소개하면 먼저 좌측에 있는 탐색기 메뉴에서 눕기 딸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상단에 있는 컷다운 메뉴를 누른 다음에 팝업에 있는 세 가지 메뉴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스트로크 베이스드 매팅이라는 메뉴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눕기 따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해당 메뉴를 누르면 마우스 커서 부분에 파란색 원형이 보이는데 눕기 딸 배경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우측 메뉴에서 스마트 드롭 부분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해당 메뉴를 비활성화하면 눕기 딸 부분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해당 메뉴를 활성화하면 좀 더 디테일한 걸 볼 수 있고요. 눕기 딸 배경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매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눕기가 따집니다. 결과물을 보면 눕기 딸 하단 부분이 매끄럽지 않고 이렇게 그림자가 애매하게 져 있죠. 제거하는 방법은 스마트 드롭을 누른 다음에 마우스 커서로 이렇게 선택만 하면 경계된 부분까지만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어플라인을 누르거나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매끄럽게 따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본 다음에 좀 더 따고 싶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스마트 드롭을 선택한 다음에 제거할 부분을 선택하고 어플라이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따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미지로 눕기 따는 방법을 한 번 더 소개하면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상단에 있는 컷아웃을 선택한 다음에 팝업에서 제일 위에 있는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스마트 드롭을 선택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눕기가 따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클릭하거나 마우스 드래그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바를 눌러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눕기 따는 과정이 전부 다 끝났다면 우측하다에는 어플라이 앤 리턴을 누른 다음에 팝업이 뜨면 세이브 리절트를 누릅니다. 다음으로 경로를 지정한 다음 png 파일 형식을 선택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 경로로 이동하면 눕기 딴 png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인물 사진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작업이 끝난 다음에 다른 이미지로 눕기를 따르면 좌측 상대에는 앨범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측에 눕기 따는 메뉴가 없다면 좌측에 있는 툴에서 매팅을 선택한 다음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엣지 매팅을 선택하면 이렇게 다시 눕기 따는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눕기 따는 방법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눕기 따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 외 나머지 기능은 필요하지 않아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프란지스 컷아웃 9을 검색해보면 눕기 따는 방법만 있고 다른 방법에 관련된 영상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참고로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은 공홈에 별도로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구글링으로 직접 찾아보셔야 됩니다. 설치하면 포맷하기 전까지는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